자, 자민이 오늘 문자민 단어입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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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죠? w, 아, 뭐래. y, e, a, a, r year year because 이제 쓸 줄 아나요? 네.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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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석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초석사란 말은 뒤에 누가다가 오는데 해석할 때는 다짜 떼고 때문에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I'm sick I'm sick이죠. I'm sick. I'm sick. 자, 이제는 5학년이다. I'm sick. 뭔 뜻이에요? 아 쓰게 뜻도 모르죠 아 진짜 아 나는 아프다 그럼 because I'm sick 하면 뭐예요?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겠죠 어 잠시만요 네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 예 Face A Go A Go 그러면 Two Days A Go 읽어볼까요? 아 Two Days A Go 읽어볼까요? 아 Two Days A Go Two Days A Go 한번 뜻이겠어요? 아 이틀 전에 2일 전에 겠죠? 응 응? 3일 전에 에? 3일 전에 Three Days A Go Three Days A Go 이것도 읽어볼까요? 어 어 A Week A Go A Week A Go 네 A Week A Go A Week A Go 무슨 뜻이겠어요? 어 일주일 전에 아 일주일 전에 아 일주일 전에 아 우리 같이 좋은 거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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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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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잠시만요 No One 뭐라고요? No One No One? 아 잠시만요 어 어 아 에가 말이네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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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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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ING PRACTI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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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어... 몰라요? 아이씨... 프랙티스 룸 프랙티스 룸 페이머스 워즈 워즈도 비동사겠네요. 워즈가 들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겠네요. 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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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발음을 계속하네. 워즈 오케이. 틀린게 너무 많아요. 뭐 네개씩이나 있습니까? 공부해서 다시 오세요.